Q. 착쟁이의 작게 촬영 오늘 놀러왔어요 오늘은 작게 촬영 드러왔어요 저희의 저기 좀 지나가지 마세요 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저희의 작게 촬영 이제 첫쟁이 저희의 처음으로 첫 자켓 촬영 어 지나가지마 정신 타나 그렇습니다 애들이 카메라 참 좋아하네요 카메라 너무 좋아요 여기 여기 그거 해주세요 모자이크 갈게요 안녕 네 자연스럽게 제가 여기는 저희 앨범 데뷔 앨범 자켓 시골 왔어요 네 제가 아직 안 갔는데요 네 어 전 다시 갈게요 그렇습니다 이게 뭔지 안 알려주지 플라로이드 사진이에요 여기다가 제 사인이랑 사인을 할 겁니다 과연 누구 어떤 분한테 갈지 모르겠지만 이후에 간지켜주세요 내 손 나도 몰래 난 척척척척하게 돼 척 널 만날 때 습관처럼 척 하기 힘들 때 처음처럼 난 너만 보는 바보 가끔은 무너지는 너만 보겠다는 각오 사실 미소 뒤엔 답답하고 속상해 사랑엔 공식이 없어 매일 똑같은 혹시 이런 남자가 내가 처음이니 주말 뒷걸이보다 내 머리가 번쩍해 오늘 많이 못 자서 피곤하긴 한데요 그래도 여기 놀이동산이잖아요 여기 재밌어요 놀이동산이요 놀이동산 지금 의상도 지금은 두 번째 옷으로 입었거든요 어때 잘 어울려요? 나 여긴 좀 팔랑거리는데 팬카페 봤는데 팬분이 간기 거리셨더라고요 꼭 잘 드시고 쉬어서 많이 마시길 바래요 놈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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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 하면 뭐지 우리 동네 중마라고지에요 놈들 놈들 놈들어요 이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? 난 힘들어 아 왜 아 자기야 이런식으로 낭미남파요 띠가요? 아 아 힘들어 제가 무서워요 아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아이고 우리 새끼 우리 새끼 키우느라 장 봐야지 아이고 우리 새끼 키우느라 장 봐야지 아이고 척척쟁이 척척 옆에 서면 척척 쉿 등 없이도 또 이 붓기 가는 척척 척척 일쟁이 아무렇지 않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너만 보면 잔쓸이 난 척척하게 돼 아무렇지 않은 척 삐져도 안 삐질쳐 네 앞에선 나도 몰래 난 척척척하게 돼 네 재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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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촬영을 했죠 오늘 네 저희 오늘 첫번째 촬영 재킷 촬영했는데요 이번에 모두 잘 나온 것 같아서 기쁘고 처음이어서 좀 떨리기도 했지만 재밌게 잘한 것 같아요 아 떨렸어? 아니 좀 떨렸잖아 떨렸어? 안 떨린 것 같은데 그러면 승식이 어떤가요? 나는 뭐 저는 뭐 항상 항상 긴장이 돼서 지금도 긴장한 것 같은데요? 지금도 긴장한 것 같은데 아직 그 긴장이 가시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수빈이는 뭐 어땠나 이번에 저는 형들 이번에 잘 끝날 수 있어요 아 역시 맨 형들 번째 없어요 역시 정해진 멘트 답안 막내의 모범 답안 모범 답안이네요 정말 찬이 형만 끝나요 나? 아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아니 그렇습니다 찬이 형 어땠나 진짜 오늘 저요 오늘 되게 좋았어요 오늘 정신이 좀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 되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되게 피곤한데 생각보다 되게 재밌어서 기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우리 한색은 어땠나요? 저요? 마이크 오우 나이스 맨 기자맥이요 저는 오늘 재밌었어요 오우 짧고 굵은데? 짧고 굵게 그 재미있다 안에 많은 단어가 이렇게 심어져 있는 것 같아요 재밌고 역시 펄로서의 약간 이런 센텐스가 역시 엄청 뛰어주네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저희 잘 마무리를 했고 이렇게 모두 기분 좋게 끝냈으니 정말 다행입니다 많이 봐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도 많은 걸 준비했으니 여러분도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주세요 ugal going love notice 뭉 ~! fo 그럼 와서 presenting yn